안녕하세요. 화학자 장홍재입니다. 여러 운동과 활동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매일 즐기는 것은 달리기입니다. 듣기만 해도 힘든 장거리 달리기의 매력에 빠져 수십 킬로미터씩 매일 달리는 사람도 많습니다. 오래 달리기를 하다보면 어느 순간 죽을 것 같이 힘든 순간을 넘어 편해진다는 러너스 하이는 체육 교과에서 배우는 내용이죠. 러너스 하이에 대한 오해와 최신 연구 결과 그리고 인간도 대마초 성분 생산 공장이란 사실을 소개합니다. 흔히 매우 반복적인 행위나 고된 작업을 끝없이 이어가다보면 힘든 것도 있고 자신도 모르게 몰입하게 되는 소위 모라의 경지가 있습니다. 많은 소설이나 만화에서 중요한 장치로 다루곤 하는데 달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순간 힘들지 않고 행복감으로 충만해져 끝없이 달릴 수 있을 것만 같은 세상에 빠져드는 러너스 하이입니다. 그런데 러너스 하이에는 많은 오해도 숨어 있습니다. 장거리 달리기에서 통증 완화가 발생한다는 사실은 한 학술지에 1979년 처음 발표됩니다. 혈압 측정용 커프스로 팔을 매우 강하게 압박했을 때 발생하는 통증에 대한 인내 정도를 5000m 달리기 전후로 일정 기간 반복적으로 측정한 것입니다. 이로부터 달리기 이후에는 이전에 비해 50%가량 높아진 통증 인내가 가능한 것이 발견되었으며 이후 사람들은 이를 러너스 하이라는 명칭으로 표현합니다. 간과되는 것은 표시된 부분에서 확인되듯 날록손이라는 물질을 혈관 주사해 통증 감소에 대한 효과 검증을 시도했는데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 결과를 무시하고 러너스 하이의 원인을 소위 뇌피셜로 주장해 기정사실처럼 알려졌다는 데 있습니다. 과연 통증 감소와 행복감을 주는 물질이 무엇일까를 확인하기 위해 동물실험부터 임상실험까지 시도됩니다. 그러던 중 자연스레 진통과 행복감에 가장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베타 엔도르핀이 운동에서 발생해 작용할 것이라는 가설이 힘을 얻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운동을 통해 엔도르핀이 분비되어 작용할 거라 믿곤 하지만 여기에는 오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엔도르핀은 뇌와 수체 전엽에서 분비되어 뇌내 작용과 신체 조절에 기여하곤 합니다. 하지만 운동을 통해서는 말초적으로 분비되는 엔도르핀이 뇌에서 몸으로 전달되는 단방향으로 방출되어 혈장에서의 엔도르핀 농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그리고 뇌에는 이물질이나 거대 분자의 유입을 막는 혈액 뇌관문이라는 장벽이 존재합니다. 엔도르핀의 거대한 구조에서 예상되듯 엔도르핀은 혈액 뇌관문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이로부터 엔도르핀은 사실상 불가능한 대상임에도 대체할 러너스 하이 유발 후보군이 오랫동안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대마 성분에 대한 관심 증가와 더불어 쥐 뇌와 신경에서의 칸나비노이드 수용체가 1980년부터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칸나비스의 기능은 여러 유사 구조의 칸나비노이드라는 화합물들에 의해 유발됩니다. 칸나비놀, 칸나비다이올, 테트라하이드로 칸나비발인, 칸나비크로민, 칸나비제롤, 테트라하이드로 칸나비놀과 같은 분자들은 우리가 기대하는 대마의 작용을 유발합니다. 식물성 칸나비노이드의 대표적 구조 중 하나인 델타9 테트라하이드로 칸나비놀과 유사한 구조를 갖는 물질인 아난다마이드나 투아라키도노 글리세롤 등을 내인성 칸나비노이드라 부릅니다. 체내에서 생성되는 칸나비노이드라는 의미입니다. 그 외에도 다른 대사 경로를 통해 내인성 칸나비노이드들이 인체에서 합성됩니다. 특별한 물질을 섭취할 필요도 없습니다. 대사의 시작은 모든 세포와 체내 막을 구성하는 필수 성분인 인지질의 효소 대사 과정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아난다마이드를 기본적으로 형성한 후 추가적인 효소 작용으로 온갖 종류의 내인성 칸나비노이드가 합성됩니다. 단지 대마 복용이 더 큰 효과를 보이는 것은 체내의 합성량이 외부 섭취보다는 비교적 적은 양이며 물질을 분해시키는 다른 효소들이 일정 농도 이상으로 높아지지 못하게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내인성 칸나비노이드는 단순히 생성되어 감정적 혹은 정서적 조건을 살짝 조절하는 정도로 생각되지만 실제로는 신체 전반적인 부분에서 중요한 작용을 하는 물질입니다. 내인성 칸나비노이드 생성량이 비정상적으로 낮으면 PTSD와 양극성 질환, 과민성 대장 증후군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심지어 2022년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 보고에 따르면 내인성 칸나비노이드 생성 유전자 결함이 파킨슨병 조기 발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발견되었으며 그 외에도 발달 지연, 근육 조절 불량, 시력 문제 등 신경 장애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수용체의 기능 이상이 있는 경우는 만성 편두통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도 확인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통증, 근육 기능, 감각 기능에 작용하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내인성 칸나비노이드의 합성량이 운동에 의해 강화된다면 러너스 아이도 설명되지 않을까요? 동물실험 과정은 32마리지를 3일간 평균 5.4km 달리게 해 운동에 대한 기준을 맞추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틀간 휴식 후 달리기 그룹과 휴식 굴브로 나눠 6km가량 런 그룹에만 비연속적이며 급격한 운동을 추가합니다. 이후 분석 중 다크 라이트 박스 테스트라는 어두운 공간의 숨는 빈도를 보는 불안감 테스트에서 운동하는 쥐는 휴식 그룹에 비해 불안감이 확연히 벌한 것을 밝은 곳에 머무는 시간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또한 뜨거운 핫플레이트 위에서 위쪽으로 뛰거나 발을 핥는 경향으로 확인되는 내성실험에서도 운동하는 쥐가 더 오랜 시간 서 있어 상대적으로 고통 내성이 높은 것이 관찰됩니다. 운동그룹은 운동 후 진정작용을 나타내는 행동 테스트를 위해 러닝 휠에 다시 노출되었을 때 덜 활동적인 것도 관찰됩니다. 러너스아이의 특징은 크게 4가지로 구분됩니다. 불안 완화와 진통 진정 행복감의 특징 중 생주에서 모델링하기 매우 어려운 주관적 대상인 행복감을 제외한 모든 것이 명확하게 확인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입니다. 먼저 혈중 내인성 칸나비노이드 농도를 운동 전후 비교합니다. 아난다마이드와 올레오일 에탄오라마이드의 농도는 운동 후 확연히 신뢰성 있는 범위에서 높게 측정됩니다. 아라키돈산의 혈중 농도 또한 운동을 통해 2배 이상 높아집니다. 투아라키돈호 글리세롤과 팔미토일 에탄오라마이드의 농도는 유의미한 범위로 증가하진 않았지만 측정상 증가 경향성이 관찰되긴 합니다. 이들 모두 내인성 칸나비노이드의 합성량과 혈중 농도 증가를 의미합니다. 화학반응의 유무와 효과를 관찰하는 가장 좋은 방식은 경쟁적으로 작용하거나 억제하는 물질을 투입해 변화하는 경향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러너스 하이의 작동 방식이 엔도르핀에 의한 것인지 내인성 칸나비노이드에 의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이들의 기량제를 복강 혹은 혈관 주사에 변화를 관찰합니다. 엔도르핀 신호전달 억제 물질은 날록손이 사용되었습니다. 주의있게 들으셨다면 1979년 첫 연구에서도 날록손의 투여가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기록을 떠올리실 수 있습니다. 날록손의 분자 구조는 모르핀과 매우 유사하며 오피오이드 기량제로 작용되는 물질입니다. 엔도르핀의 신호전달을 억제합니다. 당연히 칸나비노이드 기량제 역시 신호전달을 억제하는 역할입니다. 총 3가지가 적용되었는데 칸나비노이드 수용체의 종류가 CB1과 CB2의 두 종류로 구분되며 혈액 뇌관문의 작용까지 관찰하기 위함입니다. AM630은 칸나비노이드 수용체 CB2의 선택적 기량제입니다. AM251은 칸나비노이드 수용체 CB1의 선택적 기량제죠. 마지막 AM6545는 마찬가지로 칸나비노이드 수용체 CB1의 기량제입니다. 차이점이라면 AM6545는 혈액 뇌관문을 통과하지 못하는 분자이며 AM251은 통과할 수 있습니다. 준비된 기량제들을 투여한 쥐에게 동일한 테스트를 반복했습니다. 아무것도 주입되지 않는 경우에서는 예상대로 운동군에서 더 높은 불안해소가 나타났습니다. 이 경향성은 날록손이나 AM630, AM6545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엔도르핀에 의한 효과가 아니며 CB2에 대한 작용도 아닌 셈입니다. 하지만 AM251을 체중당 3mg의 양으로 투여했을 때 변화가 확인됩니다. 운동에 의한 효과가 사라진 것이 확인되죠. 결과적으로 불안해소 효과는 CB1에 의해 작용하며 혈액 뇌관문 통과가 이루어져야만 작동하는 것입니다. 엔도르핀이 아무 관계 없다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진통효과에서는 엔도르핀 기량제 투여는 아무 작용 못했지만 그 외 모든 경우에서 칸나비도이드 기량제는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진통효과는 CB1과 CB2 모두가 기여하는 반응이며 혈액 뇌관문과 무관하고 엔도르핀은 역시나 러너스와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결론입니다. 최종적인 검증을 위해 칸나비도이드 수용체가 결핍되도록 유전자 조작된지는 몇 시간 동안 뛰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하고 통증에 민감했습니다. 동물실험만이 아닌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결과 역시 최근 발표된 바 있습니다. 연구진은 여러 케이스 스터디와 체열 성분검사를 통해 여성 243명, 남성 306명, 22명의 미응답 총 571명을 대상으로 임상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걷는 경우에도 내인성 칸나비도이드 혈중 농도가 증가함이 확연히 관찰되었으며 더욱 극심한 운동의 형태인 달리기에서는 더욱 많은 증가폭이 관찰됩니다. 확실한 비교를 위해 플라시보 조건 그리고 또 다른 엔도르핀 기량제인 날트렉손을 혈관 주사에 동일한 관찰을 했을 경우 동물실험과 마찬가지의 결과가 관찰되었습니다. 행복감 분석에서는 플라시보와 엔도르핀 억제 모두 달리기가 높은 행복도 증가를 이루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교차로 퍼즐을 이용한 브란도 테스트에서도 플라시보와 엔도르핀 억제 모두 달리기를 통해 안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관찰됩니다. 요약입니다. 엔도르핀은 분명 통증 감소와 안정 효과가 뛰어난 물질입니다. 하지만 운동 중 엔도르핀이 분비되어 통증 감소를 일으킨다는 속설은 잘못된 것이며 실제로 세컨드 윈드 혹은 러너스 하인은 대마 성분을 체내에서 합성해 분비하는 내인성 칸나비노이드에 의한 결과였습니다.